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은 저에게 깔창입니다 아 깔창? 아 왜냐? 저 높여주니깐요 높여주니깐 오~~ 이야 이거 좋은데요? 너무 좋다 오~~ 큰일 났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올려주지 와 이거 멋지다 어깨도 올려주고 제가 어디거나 이렇게 위에 있을 수 있도록 저를 지지해주는 존재입니다 아 설아씨 이거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어디 한번 가서 써도 되나요? 드리겠습니다 꼭 제가 설아씨 얘기하겠습니다 계좌번호는요? 네 한 번씩 쓸 때마다 제가 5만원씩 넣어드리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되게 어떤 우정분이 우리는 깔려있는 거 좋아해 라고 우리는 깔려있는 거 좋아해 네 자 그러면 우리 루다씨 아 연.. 연적씨 갈까요? 자 연적씨 우주소녀에게 우정이란 가수를 하는 이유다 가수를 한 이유다 네 가수가 된 이유다? 가수가 된 이유다 깔창한 설아 언니는 뭐가 돼 이것도 좋았는데 설아씨가 너무 쎘어요 맞아요 설아 언니 세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다원씨 우정이란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깔창 때문에 좀 편하지 않네요 편하게 가세요 편하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강아지다 강아지다? 왜냐하면은 네 잠깐만요 이거 진지하게 생각한 거예요?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아니 잠시만 들어보세요 멤버들은 아시겠지만 멤버들이랑 우정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진짜 너무 너무 좋아하고 일단은 가끔은 또 친구일 때도 있고 그렇죠 가끔은 또 이제 평생 나만 바라봐주고 그렇죠 얼마나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습니까 멍멍 부정해서 댓글에 왈왈 지금 다원씨가 우정이랑 강아지다 하는 순간 댓글창이 멍멍 왈왈 멍멍 왈왈 왈왈왈 와 우리는 개다 와 우리는 개다 왈왈 다 짖고 난리났네요 평생 언니를 위해 지질게 왈왈 나 내 발로 걸어 다녀 지금 언니 옆에 근덕이랑 뽀비 앉아있거든요 사랑해 우정 센스 좋다 다원씨 좋았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여름씨 우주소녀에게 우정이란 여러분 여름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선풍기 에어컨? 아니요 타 죽지 않으려면 선크림이 제일 필요하잖아요 아 제 이 여름에 선크림이십니다 아 이 여름에 선크림이십니다 지금 깔창이 약간 반응이 없나요 깔창이 좀 아쉽네요 시작을 너무 세게 끊었네요 맞아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1번은 깔창 2번은 나의 꿈 3번은 강아지 4번은 선크림 홈쇼핑 같은 거 썬블랑입니다 오? 어떻게 그 선크림 자외선 차단지수 50인가요? 아 아주 그냥 플러스 3개 한 2천으로 할까요 그냥? 그쵸 그쵸 2천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댓글창에 평생 선크림 하겠다고 내가 자외선 다 막아줄게 어 안녕하세요 선크림입니다 안녕하세요 큰 동의요 팬 여러분들이 잘 받아주시네요 네 랜츠가 있어요 맞습니다 자 일단 우리 팬 여러분들은 어 어떤 멤버가 1위를 차지했을지 예상 투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깜짝 투표는 실시간 댓글창에 해주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대부분을 소개해드릴 수가 없어요 기다리시다 보면은 가로 모드로 전화하셨을 때 뜨는 팝업창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참여를 해주시고요 여기 지금 댓글창에다가 막 1번 2번 4번 4번 하면은 그만 울리세요 우리 사랑해씨 333 찍으시는데 이렇게 되면 방송이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팝업창에 꼭 여러분들 투표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 투표 결과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우주소녀의 히든트랙 8곡의 순위를 공개할 시간인데요 자 우리 여러 커뮤니티에 우주소녀의 곡들은 뻔하지 않아서 좋다하는 찬양 댓글이 참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걸그룹 명곡 대표주자에 걸맞게 수록곡들이 참 기대가 되는데요 대망의 8곡의 주제 그리고 다영씨가 좀 발표해주세요 네 우주소녀 히든트랙 주제는 우정을 위한 행복 지침서 8곡입니다 우정? 그렇죠? 우주소녀? 뭔가 계속 우주와 우정 뭔가 이렇게 공감되는 느낌이 좀 있는데 오늘의 주제가 좀 신선하기도 하면서 좀 특이해요.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나요? 이제 우정분들이 더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여덟 곡을 들으면 된다는 저의 이런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의미죠. 지침서. 지침서. 그럼 우리 우정분들 인생 플레이리스트가 좀 탄생할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곡들이 있을지 한 곡 한 곡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8위, 루다 씨가 먼저 키워드를 공개해 주세요. 네 8위 곡의 히든 포인트는 수고했어 오늘도입니다. 그걸 소로로 열면 거기 써 있습니다. 그걸 잘못 들어주시면 정답이 먼저 공개될 수 있으니까. 수고했어 오늘도. 약간 오늘의 하루를 위로해 주는. 맞아요. 수고했어 오늘도 이 말 어느 날 갑자기 묵득 들게 되면 눈물이 또르르 흐르기도 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은데 지금 댓글창으로 보면은 우리 우정이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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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구나 라고 하시는데 아니야 아니야 이리와 안아줄게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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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댓글창으로는 다 이리와 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자 그럼 먼저 정답을 공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정답은? 우정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이리와입니다. 이리와 좀 들어볼게요. 거짓말같이 농담같이 근데 사실이래 글쎄 그러니까 이리와 그렇게 빼지 말고 모든 긴 차 안겨 기분이 좋아진대 아니 다영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다영씨랑 뭐 하시는.. 난리 날 뻔 했잖아요. 서로 다독여주다가 그렇게 됐네요. 좋습니다. 자 이리와 수고했어 오늘도 그러니까 이리와 내가 토닥토닥 해줄게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떤 노래인가요? 이 곡은 수고했어 오늘도 라는 키워드에 딱 맞게 지친 하루를 위로해주고 그리고 이제 약간 농담식으로 안아주면서 너를 위로해주고 싶어 라는 의미를 담은 곡입니다. 아 근데 제가 여기 보니까 가사가 좀 독특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이 가사에는 술은 몸엔 아빠, 게임은 오래 하면 허리 머리 어깨 아파 이런 가사가 들어있는데요. 한 잔소리 하면 가사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콘서트 때 이 노래를 부를 때는 팬분들의 눈을 마주 보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술은 몸엔 아빠, 완전 몸엔 아빠, 게임은 오래 하면 허리 어깨 머리 아파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팬 여러분들 중에서 우주소녀 공연 보기 전날에 소란잔 드시고 오신 분들은 튀려가지고 네. 튀끔하시겠네요. 다들 눈을 피하세요. 그러니깐요. 아니 그럼 멤버들끼리 있을 때 멤버들한테 이렇게 잔소리 가장 많이 하는 멤버는 누구예요? 하나 둘 셋 은서 은서씨가 멤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멤버들이 다 칠칠이들이어가지고요. 많이 흘리고, 두고, 쏟고, 업고, 뒤집이고 이래가지고 뭐요? 뭐 한다고요? 뒤집이요? 뒤집이고 어질러피고 어질러피고 뒤집이고 요즘 가장 많이 했던 멤버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잔소리는? 제가 그래서 제가 단어도 만들어줬어요. 엑시언니가 엑시했다. 엑시언니가 손이 똥손이에요. 뭐만 하면 다 업고, 뭐만 하면 다 업지르고, 뭐만 하면 묻혀요. 그래서 엑시했다 이렇게 했는데 노래도 만들지 않아요. 제가 노래를 만들어요. 그래서 루서언니가 노래도 만들어줬어요. 시작! 엑시해요! 엑시해요! 이렇게 노래도 지어줬어요. 어 정말 엑시씨 이 자리에 꼭 있었어야 되는데 네. 분명하게 챙겨주고 있어. 엑시했다. 네, 엑시했다. 너무 좋았네요. 유행어네요, 그쵸? 그쵸. 요즘 엄청 흥하고 있어요. 아, 흥하고 있어요? 자, 우리 우주소녀의 따뜻한 힐링 위로송 1위와가 8위였고요. 계속해서 7위는 여름씨가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7위 곡의 히든 포인트는 네. 디데이인데요. 야, 뭔가 이 키워드만 봤을 때는 뭔가 기념일 다가오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특별한 곡일 것 같아요. 약간 기념일이기도 해요, 조금은. 아, 기념일이기도 해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히든 포인트만 보고 우정분들을 못 맞추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못 맞추실 것 같아요. 되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눈치면 너무 빨라요. 뭐야? 아, 근데 좀 혼란스러워한다. 처음에 모지모지 하시다가 오, 세 개로 갈렸어요, 세 개로. 세 개로 갈렸어요. 팬 속 나오고. 왕들이야? 지금 많은 분들이 거의 뭐 2월의 봄, 2월의 봄 하시는데 자, 정답을 공개해 주세요. 정답은? 정답은? 봄? 봄? 2월의 봄입니다. 2월의 봄. 너무 좋은다. 두 손을 꼭 잡고 You and I 함께 걸어갈 때 멈춰진 시간 속에 바로 함께 얘기기도 해 느낄 수 있었나 해낼 수 있었나 그대와 함께라면 2월의 봄처럼 언제나 따뜻한 언니와 아, 노래 너무 좋다. 명곡 맛집이네요, 정말로. 네, 진짜 좋아하는 곡이에요. 정말 줄 서서 들어야 될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2월의 봄, D-Day라는 키워드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네, 이거는 저희 우주소녀의 첫 팬송이고요. 이 D-Day라는 게 가제목이었죠? 가제였죠? 원래 이거는 액시언니의 자작곡이었는데 아, 정말 액시했네요. 오늘 액시언니가 왔었어야 되는데 원래 액시언니의 자작곡이었어요. 팬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처음 만들었을 때 D-Day라는 곡으로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공개되지 않았어요. D-Day에서 2월의 봄으로 발전한 다음에 우정한테 들려줄 수 있었어요. 아... 근데 왜 2월의 봄이냐면 아무래도 2월... 그러니까 2월이 저희의 데뷔일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원래 D-Day에서 우리의 데뷔일은 2월이니까 2월의 봄. 그러니까 2월의 봄이 왔다라는 뜻으로 2월의 봄으로 해서... 그쵸, 사실 2월은 봄이 아니잖아요. 네. 2월이면 한창 추울 때인데, 그쵸? 액시가 이제 2월에 처음 데뷔해서 우정들을 만났는데 봄처럼 너무 따뜻했다라는 의미에서 2월의 봄인데 다원이가 그 D-Day 버전의 가이드를 했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다원이가 한 소절 들으셨으면... 그럼 이게 D-Day였다가 2월의 봄으로 바뀌면서 노래가 좀 많이 달라졌나요?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D-Day 너무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그 D-Day 버전 노래를 제가 살짝 불러드릴게요. 자, 최초 공개입니다. 최초 공개!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저 쉬고, 하나, 둘, 셋, 넷! D-Day 반짝이던 우릴 기억해 그 빛으로 내가 빛나던 날 네가 내게 줬던 사랑이 아, 너무 많이 불렀죠? 죄송해요. 심지어 해가지고. 좋아, 좋아. 이거 나중에 발표해도 되겠네요, 그쵸? 너무 좋죠. 되게 발랄하다, 2월의 봄보다, 그쵸? 맞아요, 맞아요. 아, 정말 엑시씨 보고 계신다면 이 좋은 노래 엑시했네요, 진짜로. 좋습니다. 엑시예요. 엑시. 자, 근데 여기 보니까, 가사를 보니까 좀 신선한 게 있어요, 그쵸? 포인트가 있어요, 2월의 봄에서. 그 세로로 읽으면 네. 우정아, 우정해. 우정아, 우정해. 가사를 이렇게 써놓고 세로로 읽으면 앞에 첫 마디를 이렇게 세로로 읽으면 네. 그럼 이거 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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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처음 만났었던 2월의 어느 날 정! 정말 따뜻했어, 너와 마치 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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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어둠이 찾아와도 환하게 내 비춰준 네 이렇게 아니 그러면 이걸 먼저 맞춰놓고 거기다 가사를 쓰신 거예요? 네 네 그것도 엑시 언니가 엑시 했어요 엑시 한 게 또 있거든요 여기 랩 파트에 항상 함께하면서 여기다 랩도 한 게 있는데 그쵸? 아 엑시 씨 다음번에 제가 혼자 따로 한 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하하하 자 오늘 새로 드립 찾아 듣는 재미가 재밌을 것 같은 우주소녀와 우정을 돈독히 할 수 있는 7위는 2월의 봄이었구요 자 계속해서 6위곡 수빈 씨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6위곡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솜사탕입니다 이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어려울까? 어려울 거야? 이건 못 맞출까? 약간 달콤한 달달한 분위기의 곡일 것 같은 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우리 우정 이건 모를 것 같아 일단 우리 팬녀분들은 또 어떻게 예상하실지 뭘까요? 뭘까요? 어? 왜요? 맞혔어요? 맞힌 분이 계세요 루당 박란다님께서 베이비 컴투미 와아 지방도구도구도구도구 베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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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르르르 올라오는데 어 어떡해 뭐야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우리 우주소녀 팬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요 모르는 게 없네요 그러니까 자 정답은요? 정답은 베이비 컴투미 맞습니다 베이비 컴투미 아 들어보니까 왜 솜사탕인지 알 것 같아요 뭔가 그 사랑스러운 폭신폭신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지 제보가 좀 들어왔습니다 멤버분들이 이 곡을 표정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저희는 이런 제보를 한 적이 없는데 제보가 들어갔나봐요 그런 제보가 있었군요 언니가 안 거예요 언니가 제가요? 반수사탕 먹을 때 표정 언니가 한 거 아니에요? 수미씨가 제보한 거라는데요? 저는 제가 했다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날 제보했나 봐요 근데 제가 제보했으니까 추천해도 되는 거죠 제가 본인 노래를 추천하는 거잖아요 그쵸? 본인이 하셔요 수민 언니 노래 바로 불러드릴게요 두두두 베이비 컴투미 내게 속삭여줘 단둘이 두잇 더 높게 나란 알고 싶어 잘한다 약간 뮤직비디오 찍으면 이런 느낌이겠네요 가슴 벅차고 뭔가 놀랍고 새롭고 따뜻한 차 그리고 마시멜로운 같은 느낌? 팬 여러분들 가득 차 있을 때 그 어떤 행복감도 좀 느껴지고 희열 희열도 느껴지고 자 그러면 수민씨 다른 멤버 좀 추천해주세요 그쵸 이런 거 제가 제보한 사람이니까 지금 순간 멤버들은 좀 긴장할 거예요 뒤에서 지금 난리 났었는데 저희 이렇게 솜사탕 많아요 막 우정들이 뭐 다영 솜사탕 은서 솜사탕 이런 거 많이 아니까 네네 보나 솜사탕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색깔도 솜사탕이네요 보나 솜사탕 딸기 솜사탕 자 베이비 컴투미 내게 속삭여줘 단둘이 두잇 빨리 잡아봐 빨리 잡아봐 빨리 잡아봐 빨리 잡아봐 오케이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이왕 이렇게 된 거 지금 제 마음 같네요 아 이름이 떨어졌네요 예 잘한다 그래도 멤버들이 하면 또 잘하네요 잘하죠 그럼 다 하죠 연중씨도 한번 아니 여름 솜사탕 재호할 땐 뽀삐가 한번 하고 싶은가 봐요 아 뽀삐가 다영지 뽀삐가 잠깐만요 제가 했으니까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보나씨가 추천해주세요 여름 솜사탕 소라씨 갑시다 진짜 보나씨 소라씨 갑시다 진짜 같은 베이비 컴투미 아 준비 하나 둘 베이비 컴투미 내게 속삭여줘 단둘이 두잇 더 높게 날아 날고 싶어 한번 내게 자 여름 솜사탕 여름 솜사탕 그럼 제가 지목해도 되나요? 좋습니다 예 저는 이택 선배님을 추천드려요 좋습니다 좋아요 베이비 컴투미 내게 하나 둘 베이비 컴투미 내게 속삭여줘 단둘이 두잇 더 높게 날아 날고 싶어 역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창피해지네요 빨리 넘어가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힘들어하시지만 팬 여러분들은 엄청 좋아해요 다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거든요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라고 혹시 이 멤버는 꼭 하고 가야 된다 여름 솜사탕 여름 솜사탕 여름 솜사탕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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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대표로 여름 씨랑 다영 씨 같이 합시다 둘이 같이 둘이 같이 둘이 같이 여러분 안무 해놔 그 안무 첫 번째 안무 하나 둘 하나 둘 베이비 컴투미 내게 속삭여줘 싸우지 마요 싸우지 마시고요 이거 이거 하나 둘 베이비 컴투미 내게 속삭여줘 단둘이 두잇 더 높게 날아 날고 싶어 한 번 내게 풋받을 이거 알게요? 하고 싶었나보네 하고 싶었나보네 그냥 앞에서 원샷 받고 싶었던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왔는데 해야죠 정말 6위는 우주소녀만의 사랑스러움이 가득한 곡 베이비 컴투미 였고요 자 다음은 5위곡 은서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5위곡의 히든 포인트는 바로바로 바로바로 커플댄스 커플댄스 쉽다 이건 진짜 어려운데? 이건 쉽지 이건 쉬운 것 같아 이거 모를까? 저희 커플댄스가 많잖아요 생각보다 맞아요 커플댄스 추기 좋은 곡 그중의 한 곡이겠네요 그쵸? 그쵸? 진짜 우주소녀를 저희가 실제로 처음 한 곡입니다 커플댄스가 있었어요 아니야 뭐야 오 댓글 댓글 와 진짜 동작이다 지금 아이야 아이야 전 어디 아픈 줄 알았어요 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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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정답 공개해 주세요 네 발표하겠습니다 5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이야입니다 아이야 아이야 안무 뭐야 지금 안무가 됐지? 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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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근데 많은 분들이 아이야가 5위라니 말도 안 된다고 그쵸? 그만큼 이제 앞으로 나올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곡일지 그러니깐요 사실 이게 왜 5위인지 알 것 같아요 아 왜요? 사실 우정분들이 몇 번 봤어요 아 몇 번 보셨어요? 봤어요 그래서 아마 새로운 무대를 보고 싶어서 오히려 뽑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커플 댄스를 추는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제가 듣기로는 멤버들끼리 이 안무를 하면서 안 보이는 분들이 보이는 멤버들을 좀 이렇게 재밌게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은서가 또 아 은서 씨예요? 은서랑 다영 은서 언니랑 다영이가 네 그죠? 보여주세요 한번 보고 싶어요 우리 팬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아니요 팬 여러분들도 알고 계세요? 제가 몇 번 들켰어요 몇 번 들켰어요? 제가 저희가 왜 서로 웃냐면요 이제 멤버의 비즈니스 현장을 바로 이렇게 눈앞으로 보고 있어서 그렇죠 이렇게 커플 댄스를 추게 되면 한 번은 카메라에 등을 쥐고 있기 때문에 내 맘 내 맘에 아니아니 노래 불러줘요 방송 방송 자 방송이라고 사리지 맙시다 하나 사시면 되나요? 하나 둘 하나 둘 아니 원래보다 반대로 해야죠 원래 거에서 숙소 가서 싸우자 하나 둘 셋 넷 아이야 아아 난 영원히 아이야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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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제대로 했네요 제가 교정이 봤어야 되는데 저는 봤습니다 보였나요? 보셨어요? 저는 봤는데 아...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이게 왜냐하면 곡이 좀 파워풀해서 카리스마 있는 얼굴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면 웃잖아요 그게 재미있으니까 저희가 서로 등 돌려서 이렇게 해주는 건데 그러면 이게 또 저희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두 팀 정도 더 해보는 게 어떨까 좋습니다 네 아 이 팀은 추천하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네 제가 좀 추천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저는 딸기 우유 제가 짝이 없어요 다영이는 네 아니 짝이 없어요 짝이 없어요 짝이 없어요? 엑시 씨가 어... 그러면은 저는 우리 뭐 굳이 그 짝으로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영이는 번호 언니랑 하실 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저는 설수 가시죠 어 설아 수빈 갑자기 은서 씨 진행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네요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어 그런 거 좋습니다 진행을 하시네 수빈 씨랑 설아 씨가 저희는 쑥스러워 이렇게 같이 춤추는 게